최근 국민의힘을 향해서 애정어린, 친정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애정어린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친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아껴서 하는 게 그죠. 그럼요. 장외의 레드팀이라고도 불리시던데. 글쎄요. 어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해서 제발 내부에 레드팀을 좀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으세요.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거죠. 저는 지금 밖에서 공식 발표 이후에 쓴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레드팀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안에서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회레드팀에 함께 거론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심평 변호사 같은 분들이던데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관계가 있으니까요. 총선이 이제 딱 1년. 1년 안 남았죠, 364일 남았는데. 여당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지도부의 설화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당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떠세요?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게 좀 우리 정치의 구조변화하고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 조국 장관 이후에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보통 때 만나고 얘기하는 지지자들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도에 계신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분들하고 온도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중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강성 지지자들하고 자주 만나시는 정치인들은 본인이 보통 때 편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하고의 긴장관계를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게 특히 국민의힘에서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 국민의힘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사가 바로 전광훈 목사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이제 김기현 대표에게서 제대로 대응 못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시던데 공감하십니까? 어제부로 전광훈 목사하고의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을 그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내가 국민의힘을 통제하겠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식의 유보적인 태도도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뚜렷한 지도부의 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오늘 SNS에 전광훈과 국민의힘을 결부시키는 것은 악의적 공세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전광훈 목사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마음은 느껴지지만 방식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결부시킨 사람이 악의적인 게 아니라 결부시키게끔 당의 내부 구성원들이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내부를 결속시키고 단속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결부시키지 않도록 똑바로 행동하자는 얘기를 당 내부 구성원들한테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없는 상태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설화가 반복되니까 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불의를 일으키고 약간 발언의 파장도 컸던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며칠 전에 김기현 대표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 이후로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뱉으셨기 때문에 바깥의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것을 또 바꾸는 것은 우리 대표의 이미지상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앞으로. 자, 민생 문제도 좀 짚어보죠. 양국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당장 여론이 양국관리법을 또 국민 60%가량에 찬성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정부 여당의 국민하고의 소통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국법이라는 것은 이 분야의 농촌 정책 그리고 사일론가를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오랜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 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게 현재의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그 문제 의식을 같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쌀농사를 짓는다고 모두 다 보장해 주지는 않겠다. 약간의 불확실성을 남겨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 이 법을 낸 것은 나라가 어디를 가든지 별로 상관이 없고 이거를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랑 정반대의 법을 지금 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제가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뒤로 보내는 민주당의 법안 이런 내용을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명하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저도 참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이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한 거고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반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그 부분도 같이 보여주시죠? 이거는 뭐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윤혜석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민생법안을 잘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부 여당이 인정머리가 없어서 쌀농가를 신경을 안 써 이런 프레임을 건 거고 대통령은 불통이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야 이런 프레임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 농업을 어떻게 미래로 가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면 지금과 같은 양국법을 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은 이미 농가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서 쌀을 팔아서 만든 작물 판매 소득이라는 게 전체 가구 소득에서 아주 조금이에요. 그런 게 국민들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동안에 농가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이전 소득이 많이 나가고 다른 사업 소득 때문에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농가 가구 소득의 작물 판매 소득이 27%입니다. 통계청 통계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농가들은 소농이기 때문에 사실상 10% 미만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다면 쌀을 다 사줘도 농가 소득에, 전체 농가 소득에 맥시멈으로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구조가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 위주로 변하고 있잖아요. 쌀의 수요가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계속 남는 것이고 10분의 1 가격으로 가축들한테 먹이고 있는 거죠. 지금 20만 톤 정도를 가축을 먹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 7년 지나면 이게 한 50만 톤까지 가축에게 먹이게 돼요. 쌀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계속 내버려 두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그런데 대책으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 뭐 약간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분은 언론이 뭐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별로 그렇게 왜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언론이 일부로서. 밥 한 고기 다 먹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약간은 휘화되는 소재로 만들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수진 의원이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미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언이 나온 다음에 당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 발언은 실언이었지만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이슈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국민의힘의 체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분의 정치인들이 같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보다 더 모진 방식으로 조수진 의원을 통해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국민의힘이 당 내부에서 정말 이걸 돌아보고 본인들이 이 정책적인 이슈를 이게 왜 중요하고 왜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쏟아서 설명해야 하는지를 좀 다잡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틀 뒤 13일에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투표하겠다는 입장인데 투표 요건이 재재기원수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 거의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로 보면 통과가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잘못이죠. 국민의힘 잘못으로 이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인상을 줬습니다. 그것을 알고 원래 민주당은 이게 거부권 행사되면 법을 고쳐서 다시 낼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냥 제 의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당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지금 앞으로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예상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재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어느 법안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저는 작년 가을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그것보다 못하지만 그만큼 해로운 것이 양곡법 이 두 가지를 꼽았어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파업을 해도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는 불법으로 해도 아무런 책임을 안 지우니까 불법을 조장하는 법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가게끔 만든 여당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데 국민들한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이번 양곡법처럼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KDA 연구원 출신의 경제학 박사이시잖아요. 경제에 관련된 법들인데 공교롭게도 다 모든 것이 뭐 경제에 관련되지 않는 건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또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민생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여야 국회한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경제사회 정책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막 만든 법을 내보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가 그만큼 양극화돼 있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계신 국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비출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진짜 민생을 좀 생각하자 나라를 뒤로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하고 싶어요. 네, 이 해외에서 전부 명심할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